백삭갓 초심입니다. 제가 날씨가 더워서 삭갓을 쓰고 또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요녀 국정농남범 김건희 구석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피는 전국 곳곳에서 열려야 됩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 주피도 한 곳에 모여서만 한 게 아니라 곳곳에서 각 단체들이 주피를 하다가 집중주피들만 모여가지고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박근혜도 타내겠습니다. 여러분 주피를 누가 어디서 하든 윤석열을 타내고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주피는 이에 관계없이 전부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가지 사다로운 이에 관계 때문에 밥 먹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윤석열 끌어내고 저 김건희 구속시키는데 같은 생각 아닙니까? 동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 어디서 누구라도 그래서 요즘 편의제 강민구하고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고 윤석열을 타도하자는 그런 사람들과는 힘을 붙여 합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에 의해 관계는 옳고 그러면 좀 따져도 된다.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곳이 바로 저쪽이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윤석열 어제 술 먹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건희가 김건희는 원래 밤에 잠을 안 자요.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도 대부분 밤에 이루어져서 올빼비같이 잠을 안 자서 두 연눈이 지금 처자있지도 모르는데 윤석열 여러분 갈수록 가관이죠. 우리 진보 시민들이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이 윤석열의 발언, 행동은 바로 탄핵을 시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보법 위반, 또 발언에 반국가세력 발언은 헌법을 유비한 거고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남북평화를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북통일은커녕 지금 전쟁을 위책해서 저희가 제일 두려운 거는 김건희 윤석열 머지않아 한 10월달쯤 김건희가 빵에 가면 윤석열이가 살아날 구멍으로 북기종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염려듭니다. 제가 제일 고심하는 거는 경제는 말아먹어도 우리가 IMF를 당해서도 다시 경제성장 잘했죠. 그런데 전쟁 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 일부 일배나의 윤석열 지지자들은 남북통일, 우리가 특약을 점령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동북공정을 완성해는 중국이 옛날 고구려 땅이라고 북한은 먹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서 안 나가겠죠. 여러분 통화경명 때 통화경명 막으라고 왕이 이 얘기해가지고 왔다가 안 나가고 결국 우리나라 침략당했죠.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걸 아시고 될 때 남북평화는 지켜야 된다. 경제는 두 번째고 남북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전쟁구항처럼 전쟁만 회차하려고 자식도 없어서 후환이 두렵지 않은 윤석열은 전쟁이 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들이 그 어떤 구석으로 몰리면 전쟁도 불쌍할 인간이다. 이놈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빨리 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기풀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거죠. 그래서 전쟁 막고 다 제2인f 막아야 됩니다. 요즘 잘 언론에 보도하는 그렇지 지금 제2금융권들이 굉장히 연체가 늘어나고 건설사들이 부도가 지금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얘기 안죠. 90년대 김영삼의 imf일 때 조선일보가 imf 안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imf 왔죠. 우리 언론들을 믿지 말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보도하는 그런 언론 기사들을 많이 퍼날려서 알려서 대한민국이 대다수 언론에게 속고 있는 가짜 뉴스에 속고 있는 윤석열을 지지 않아 또 중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거 시작한지 몇 달 됐죠. 몇 달간 여기에서 이 포위에 김건희 집 앞에서 김건희 집이 있는 앞에서 고대선 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구독! 이 지피를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든다면 열심히 참석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